여기! 여기! 여기다가 어 알았어 알았어 음 잘 먹었다 어 나만의 잉크 만들기 이런 것도 있구나 여기서 찍어야지 여기서 모나미 팬들고 이게 뭐야 어 뭐해 도시락 안에 케리가 들어갔다 야 거기다 없으면 안 돼 아 설정하는 거야? 어 알았어 하나 둘 셋 짱 됐어 가자 무릎다봉 감사합니다 잘 갖고 놀게요 감사해요 앞으로도 방글랭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내가 찾았다 이런 거 만화라고 해 만화 그림 알아? 그림이랑 그리랑 어 근데 이거 마리아 친구들이 이거 좋아하는 거 알? 우리나라 마리아 친구들 어른 거 같은데 응 우리 아래 있지 근데 마리아 친구들 어디 나가? 여기 안에 있나봐 마리아 친구들 우리 실제로 만나보고 싶어? 실제로 만나보고 싶어? 응 그럼 하느님 앞에 남아서 1호에 만나봐 2호에 만나봐 2호에 그분들이 태일이를 만나 주실까? 어 아 어 눈이 왜이렇게 꺼졌어? 감사합니다 흥 지 thirteen 다 버스타 소금이 어때요? 재밌어. 엄마 다음 하루 이거 타고 가면 안 해? 응. 버스타 소금이 어때요? 어떻게 된 거예요? 새로 만들어주세요? 응. 배치야. 배치야. 배치. 아 배치구나. 가슴에 달아야 돼? 엄마가 달고 자니까? 이렇게. 다리에 따라? 여기. 여기. 어 알았어. 여기 좀 보자. 아. 음악에서. 오. 어. 흰니가 이거 직접 말한 거야? 공부도 잘하고 일 또 잘하세요. 밥도 잘 먹고 끼도 큼게요. 엄마 봐 사랑해요. 이렇게. 이렇게 말했어? 진짜로? 안경 쓰게 됐어요. 안경 쓰게 됐어요. 밥. 한번 노력해보고 혜리양말 혜리야 뒤로 준비가 안됐나봐 혜리양말 신어 어른데서도 그렇게 하라 어린이들한테 창피하게 살아라 속이 아주 시원하거든